지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핼트입니다 저의 첫 미니앨범 ME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핫핼트라는 이름은요 마음이 느끼는 음악을 하고 싶은 저의 의미를 담은 그런 개명입니다 이번 저의 첫 번째 앨범 ME의 탈슬곡은 A Nobody라는 곡인데요 연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담은 곡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핫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